10등만 하면 되요. 저는 1포인트만 도와주면 국에 자라지시게 될 것 같아요. 어이 또 광기차 무서워. 이거 너무한다 이거. 그럼 몇등이에요? 3등이요. 오케이 오케이. 오 저기 뭐지? 왜 빨간색들이 저렇게 날 굴러다니지? 아 또 SK쓴. 일로 파덕. 어 뭐야 뭐야. 야 뭐 이따구로 가냐. 라인은 대단하네. 와 이거 온도가 안내려가는데. 아우 미치마파님 감사합니다. 아우 뭐야 미치마파인 것 같은데. 오 앞에 앞에 사고 사고. 이야 파란색이 누구야. 와 엑시드님 딱 걸렸어. 지금 엑시드님 몇위에요? 4위요. 어이 석을 잡아야겠다 어떻게. 어이 따라붙해. 저 절대 못따라붙을거죠. 아 무섭다. 오이씨. 어 엑시드님만 날려도 함께하는건데. 어 13초 664. 와 엑시드님 엄청 빠른데? 어떻게 그렇게 달릴수가 있죠? 쇼컷을 존짝하게 잘해야되요. 엑시드님이 레골과 참가하시는거 아닐까요? 레골 저는.